자 그럼 또 하나의 법무람을 열어보겠습니다 야오! 굴! 굴! 굴비! 굴! 굴... 굴... 굴려만 주세요! 굴려만 주세요! 이게 뭔가요? 장주 씨가 뭔지 알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사전 인터뷰에다가 저희 골든 차이든의 이번 앨범에 4화를 걸었기 때문에 이번 주간 아이돌에서 저희 시켜만 주시면 진짜 굴려달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희 주간 아이돌 게임 연구소에서 저희들로 무릎을 탁 신게 만드는 골든 차이든 맞추는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 팀에서 두 명은 가사를 적힌 침낭을 입고 빠르게 구릅니다 두 번째 팀 전원은 첫 번째 팀원들의 등에 적힌 가사를 빠르게 캐치해서 노래 제목과 가사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느 팀부터 먼저 구를까요? 저희 팀 먼저 구를까요? 자, 노동팀 부터 오케이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굴려주세요! 굴려주세요!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주얼리 팀 돌아와주세요 준비 시작 고동팀 안 curry 안 돼 안 돼 다윈아 자, 대현 진짜 뭐해! 대현이 진짜 말해! 대현이 진짜 말해! 대현 대현 반대로 반대로 진짜 말해, 대현 장전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진짜 빨라 진짜 빨라 대열 바로 장전 장전 대열 진짜 빨라 어디 가? 어디로 가? 절대 안 돼! 대열이 가요 안 돼! 안 돼! 절대 너랑 끈을 놓지 않을래 절대 너랑 끈을 놓지 않을래 대열이 한 번만 정답 정답 대열이! 정답 이빈트 추격자 절대 너랑 끈을 놓지 않을래 네가 원한다면 아니에요! 뚫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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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네 맘까지 아니에요! 대열! 대열! 돌아! 대열! 돌아! 아 형! 아 대열! 뭐야? 뭐야? 인피니트 추격자고요 절대 너랑 끈을 놓지 않을래 내가 네 맘까지 뚫어줘 정답 인피니트 추격자 절대 너랑 끈을 놓지 않을래 내가 네 맘 돌릴 거니 괜찮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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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절대 너랑 끈을 놓지 않을래 내가 네 맘 돌릴 거니 괜찮아 내가 네 맘까지 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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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